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 특히 2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아주 다이렉트하게 찔리는 말씀을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찔리는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만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찔림을 받으시고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의 한 교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아직도 아주 클리어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아들 나단이가 너무 흥분하고 좀 심하게 놀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사실은 혼냈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근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혼내니까 나단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Do you know who my dad is? 내 아빠 누군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교사 선생님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저에게 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교사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셨던 말이 나단아 Do you know who I am? I'm your teacher 라고 했대요 I'm your teacher 나는 네 선생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사 선생님도 목회자 딸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른들은 다르겠죠? 다르겠죠?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획을 거의 10년 동안 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도 좋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또는 한인교회 목사님이라면 특별히 대접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더 좋은 자리를 주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기도도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고 목사님이 오시면 모두가 또 인사를 하고 집에서는 권 목사 저 권 목사 또는 다 더 안 좋은 명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앞에서는 권단열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제가 잘 알죠 저도 우리 교회 다니는 이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엄마 아빠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목사가 목사같이 보이면 외모나 또 목소리가 굵고 깊으면 또는 설교를 잘하면 찬양을 잘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보이면 그 목사님을 높입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요 또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라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칭찬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서 교회에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빌리뽀서 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종기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영어로는 honor such man honor 하라고 그래요 honor 종기히 여기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또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도 거기에 보시면 바울이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또 나옵니다 영어로는 respect esteem them very highly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라서 또는 목사라는 title 직분 그 명칭 때문에 종기히 여기고 honor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천들은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가 되는 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겸손하라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의 공동체에서 종기히 여겨야 할 사람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제일 멋있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종기 받는 건 아니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제가 지금 모르는 말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외면을 외적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자가 되는 자격을 능력 있는 자 파워풀한 사람이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 또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디모드의 전서 3장에 나오는 거기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internal, inside 내적인 인격을 보시고 바울이 디모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디모드의 전서 3장 그 중에 제일 찔리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것이냐 안 보이는 데서 못하는데 어떻게 나와서 할 수 있냐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교회 나와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겸손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은 세상이 찾고 있는 자격 그 자격하고는 완전 반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 반대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크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익스트림하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아볼로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바울의 사람이라고 하고 아볼로에게라는 그 파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What is Apollos? What is Paul? 그들은 그냥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Servant 사역자들이다 한국 번역은 사역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니까 그 단어 사역자 단어가 Diakonos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iakonos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Diakonos 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는 Deacon Diakonos Deacon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Deacon은 한국말로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Deacon 그런데 이 Diakonos 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Waiting Tables Serving Tables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Waiting Tables 저는 이것을 보고 아주 놀랍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역자로서 하는 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서빙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디아코노스처럼 내가 겸손해서 서빙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서빙한 사람은 이 웨이터 웨이트레스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셰프가 아닙니다 그냥 제일 낮은 직분입니다 만든 셰프가 만든 음식을 갖다 주는 것만 갖다 주는 웨이터예요 웨이터 사역자 사역자 디아코노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어졌지만 그러나 영어성강에는 but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and 하나님께서 자라나셨다가 아닙니다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셨다 God gives the growth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 오직 다시 말하면 수학으로 말하면 A 플러스 B equal C가 아니에요 A 더하기 B C가 아니에요 A 플러스 B 그러나 C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A 플러스 B 그러나 C예요 A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B 바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C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썰렁하지만 재밌죠 A 플러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 디아코노스 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용합니다 11절에 나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서빙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감사합니다.